스 Jan's 들으면서 이제 고음 연습을 하는 건가요? 네 근데 힛 힛 형님은 통역만 할 줄 알지 통역했지 유에스비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. 뭐야? 뭐 하는 거야? 한 거야? 그게 뭐예요? 뭐라고? 이게 뭐야? 무슨 소리야? 유에스비 성대모사. 왜? 아 진짜? 뒤꿈치 때 소리 났어. 아 그는 소리 났어. 뭐 하는 거야? 그래가지고